나를 위한 모기춤을 찾아볼 수 있네. 싫음 말고. 아니, 아니, 할게요. 나도 이거 딴 사람한테 투자하고. 엄청 커다랬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겠습니다. 아니, 저 벌칙을 받을게요. 주문 기억하시죠?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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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바타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아, 키만 뽑아주셨구나. 차라리 빨개 벗고 나오겠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이쿠. 광바타 뭐야. 광바타! 형, 안녕하세요? 뭐야? 형, 왜 이렇게 멀쩡해요? 너 뭐하는 거야? 아니, 광바타 뭐야. 야. 아니, 혜윤이를 인기 지금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랑 나랑 기획사. 그렇죠, 지금? 혜윤이 띄워진다고 하네. 기획사 사장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혜윤이가 이거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거 어떻게 퍼놔야되나. 광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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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테에스. 불타오르네, 그런 건 사실. 불타오르네, 광수가 또 잘하지. 진짜요? 광수. 광수 한번 해볼래? 잠깐만. 됐다. 광수야! 광수한 번소 rein. 어렵지 한번 봐. 광수가 불타오를 진짜 잘하거든. 불타오르, 그렇군. 형, gleuti 연기부터 그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춘다. 잘 춘다. 잘 춘다. 방세아 잘 춘다. 방세아 잘 춘다. 봤지 어때? 불타오르네요. 봐봐 우리 인실장 봐봐. 불타오르라 너무 잘하잖아. 그래. 그런 걸 해야 해. 내가 제일 신나게 놀 수 있는 거. 이게 짧아야 하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 솔로. 이거 이거 괜찮지. 이게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치? 솔로나 후렴구.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이제 간다 이제가. 어 좋다. 어 좋다. 여기까지만 몰라요. 외국 이름 있어요. 아니 우리 니아킹 선생님들 거 다 영어 이름 쓰잖아. 페리? 페리 그냥 페리. 형 형도 있네요. 영어 이름이 있어? 저 있어요. 뭔데? 페리. 왜 페리야? 똥 페리? 똥 페리? 똥 페리? 똥 페리야 돼. 형 나 진짜 팩시하고 있어. 아 여기 똥 페리예요. 아 애들아 그래서 똥 페리예요. 거기 지금 픽스된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왜 대답 안 해? 아 일단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내가 계속 팀별로 지켜봤는데. 광수가 지연씨 근처를 떠나질 않더라고. 그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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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영화에 벽장요정 있는데. 도비 도비. 아 도비랑 저거. 닮았네. 닮았어. 도비 코 유령신부의 남자 있어. 아니 도비하고 많이 닮았어 도비. 캐릭터가 호러쩍이는 호러쩍. 아니 아무튼 얘기 안 했어. 형도 닮으시네. 무거워. 형도 닮으시네. 무거워 도비. 야 애들 닮았다. 그러니까 약간 욕이. 과가 진짜 그렇네. 시작했다. 창백해지셨어.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입술 봐봐. 입이 저렇게 된다니까. 오빠가 이제 입 벌리. 어 키가. 이거 왜 이래. 얼굴 왜 이래. 얼굴 왜 이래. 어떡해. 도비 얼굴 왜 이래. 나도 저랬어. 내가 저랬다고? 조심했어요. 아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저기가 너무 저랬어. 저랬잖아. 뭐야. 이게 바로 올라가. 신호 안 바르구나. 충격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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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도 저랬어? 야 큰일다.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아. 더 심해진 것 같아. 심해. 심해. 선생님 무슨 죄. 올라가나 보다. 올라가나 보다. 간다 간다 올라가나 보다. 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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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진짜 무섭지? 와. 이때 진짜 무섭지? 와. 와. 나도 지금 저랬어? 야. 이미 왜 저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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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포기하실 것 같아. 비리리리. 나간다 나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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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생겼어요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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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얼굴을 봐야 돼. 형 얼굴을. 진짜 그거 보세요. 약간 수족관 탈출하시는 그런. 수족관 탈출하시는 그런. 와. 와. 감정이 북받쳐서. 네. 우리 광수 씨가 그러면 좀. 우리 형 바보 아니고. 네? 네. 우리 형 바보 아니고. 네? 네. 광수 씨. 이광수 바보 아니다. 누가 나왔어요. 오빠 바보 아니다. 어떻게 아시지? 어 이광수 바보 아니다. 아니 바보 아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게 다 저희 애청자분들이시니까. 아 아시죠. 아 허기야. 여기 다 우리. 너네매를 보시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식구들이에요. 친한 형으로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광수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광수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당연히 바보가 아니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소문을 많이 해주세요. 소문을 배네요. 예. 예. 어떻게 3, 4개월 정도. 예. 준비를 정말 열심히.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3개월인데. 올해 1년이. 이 팬미팅. 예? 올해 1년이. 이 팬미팅. 예? 빨리. 시간 받아가지고. 지금 시작. 차 시간도 있고. 네? 아. 차 시간이 조금. 우연합니다. 차. 괜찮으세요. 어쨌든. 천고마비의 계절. 굴러가는 낙엽에 웃고 스치는 바람에도. 방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천고마비. 천고마비. 뭔 마비되는 거 아니다. 천고마비. 전 이거 알아야 진실. 말이. 말이 뭐 귀에 살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뭐 귀에 살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최악이다. 아 설마. 진짜 몰라. 이거 몰라? 끝에 둘은 하지마. 야. 이건 알지. 끝에 둘은 하지마. 에이. 너 이걸 몰라. 이건 기본이야. 쓸 줄 몰라도 알지. 아 그래. 너 알아? 천고마비는 높고. 말이 살찐다는. 그렇지. 자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 굴러가는 낙엽에도 웃고 스치는 바람에도 시상이 떠오르는 계절인데요. 그렇지. 남자의 계절.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넘치는 시상을 위해 축의 100일짱 시간을 잠깐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야 전소민의 시간이야. 아 전소민의 시간이야. 이거 시는 소민이가 잘 쓰지. 본인의 옆자리에 앉은 멤버를 주제로 시를 작성해 주십시오. 와 우리 옆자리에 너무 잘 만났다. 석진이 오빠네. 내가 제 설명을 쓰는 거죠. 그치 그치. 내가 황수 쓰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 이렇게 시조식으로 그렇게. 뭐뭐하고 뭐뭐하니는. 서당 아니야 서당이요. 청학도. 모모하대. 채점에서 세 명은 밥 못 먹고요. 김이랑 밥만 만나고. 다섯 명은 저희가 닭칼국수. 벌써. 식사 미션이에요. 저 그러면. 저 그러면. 음악 좀 틀어놓고 해도 되죠. 음악을 왜 틀어요. 뭐예요 갑자기. 시상을 좀 떨어뜨려. 아니 갑자기 홍보를요. 왜 딸리지. 아니 스트리밍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딸려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야. Hey you're a party. Hey you're a party. I like that. Flug strikes 1마 한두 명 mach분까지. 하하. passa. 찜고. 아 진짜 IT AutoboxHood. 감독래.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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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prue거예니chawnermitt Judaism ok Là. 원래 시는 밤에 쓰는 건데 Seiñas 밤이 감수성이. 그치. 밤이 감수성이. 아 합니다. 제목 제목. 제목 엄청? 제목을 써야 하나 그냥. which región classic 왈성.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너무 좋다.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라 나중에 이거 많이 써도 돼요? 3인 씨로도 이 녀석아 광수야 이 녀석아 수습관 같은 녀석아 이거 끝이에요? 이런 게 씨야 광수야 너무 씨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도 좀 심하다 난 보았지 술 먹고 돌아가는 너의 눈은 뭐니? 술 먹고 돌아가는 너의 눈은 뭐니? 뭐야 내가 언제 해 내가 써보는 거야 술 먹고 돌아가는 너의 눈은 가끔 술 마시다가 흰 장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화날 수 있어 자 그럼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나옵니다 제목 이광수 넌 뭐하는 친구니? 넌 배우니? 넌 모델이니? 넌 개그맨이니? 넌 뭐하는 친구니? 아 알겠다 넌 그냥 선빈이 남친 선빈이 남친 선빈이 남친 무슨 씨야 무슨 씨야 요즘 스타일이 이런 거야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지 그치 그치 앞에 잔잔하게 깔다가 뒤에 훅치네 이거 요즘 스타일이네 저게 자 다음 두 번째 작품입니다 짧게 많이 써봐 수영 기르는 게 나 수영 기르는 게 나 이게 실행이야 우와 너무 잘 썼다 시작은 되게 마지막 반전이 좋은데요 예 반전이 있어요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광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아니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써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써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써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써 자 여기까지입니다 완전히 기다려지네 얘는 잘하지 호라가 또 연습했으니까 저 거꾸로 씁니다 광수야 너 썩 거꾸로 썼어 그냥 가 그냥 가 야 근데 나름 괜찮아 야 어울려 되게 생선 같아 생선 야 그게 나아 그게 다 어울려 야 그러니까 생선 같아 생선 어 괜찮아 광수야 좋다 광수야 광수야 좋아 야 30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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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시 아니 팔이 계속 진짜 1위에 그렇지 그렇지 광수야 좋아 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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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리금이 좋다 야 됐다 광수야 됐다 야 최질이야 최질 야 야 이거 이거 소고기력 넘는다 와 대박이다 이거 광수야 좋아 좋아 광수야 좋아 광수야 좋아 잘한다 잘한다 너무 기계야 기록 깨겠다 잘한다 기계야 기계 저 기계 당황했다 지금 광수야 광수를 위한 게임이었네 야 광수 게임이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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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나한테 옷 갈해보신거죠 물어보던데 제 옷 아니에요 오늘 이거 게임에서 제가 입은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공항 패션 누구지 야와 다리와 같은 거 누구지 야와 다리와 같은 거 누구지 야와 다리와 같은 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냐고 잘 어울려요 다리 진짜 예뻐 다리 진짜 예뻐 다리 진짜 예뻐 소민이가 이 다리 갖고 싶대 잘 어울려 진짜 형 평소에 형 평소에 좀 이러고 좀 다녀요 아니 진짜 오늘 밤에 일한테 듣고 싶은 말은 다정한 목소리 섹시한 말 섹시한 목소리로 섹시한 말 이거 뭐야 다정한 목소리로 섹시한 말 섹시한 목소리로 다정한 말 섹시한 목소리가 어떻게 섹시한 거야 섹시한 목소리가 섹시한 목소리가 근데 이제 목소리가 약간 안 좋은 사람 누구지 목소리 안 좋은 사람이 다정한 말 하는 거라 세호 오빠가 다정한 말 하는 거라 잘 잤어 사랑한다 이성윤 선배님이 다정한 사랑한다고 아이 진짜 아 나도 사랑해 아이 씨 사랑한다고 야 답이 나왔네 그러면 한번 여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정한 거랑 섹시한 버전도 하나씩 다정하게? 어 다정하게 여보세요 섹시한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섹시한 뭐가 여러분들 섹시하 han 목소리가 뭐지 섹시한 목소리가 뭐지 그러면 다 오빠 similar 오빠는요 여보세요 섹시한 거는요 섹시한 거 해본 적이 없네 아 아무 cameraman 전생 섹시한건 etta 아 다정한 거요. 여보세요. 섹시한 거. 여보세요. 에이 성의 게임 한번 해봐. 이게 원래 섹시한 거는 그냥. 인정. 인정. 방수 해봐 방수. 여보세요. 자 다음. 다 한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보세요. 섹시. 여보세요. 섹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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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입은 거 또 까먹었지. 하정 입어야 돼. 하정 입어야 되냐고. 아니 바지를 입으라고. 야 니 바지 입어 가져가 이거. 하 형 목소리 좋아. 다정한 거 해봐 다정한 거. 여보세요. 섹시한 거. 다정한 거. 섹시한 거. 여보세요. 섹시해. 여보세요. 어 섹시해. 어 와 목소리 좋지. 더 저음으로 가야 되는데. 난 다정한 거는 재석이 오빠. 섹시한 건 하아 오빠. 그렇죠.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내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춥다고 내 친구가 하니까 추우세요. 갑자기 자켓을 벗어서.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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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생각해 봐. 아니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순간 아까 소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 광수 형이면 괜찮을 거 같은데 종국이 형 짜증날 거 같아. 광수 형이면 괜찮을 거 같은데 종국이 형 짜증날 거 같아. 야 씨 왜. 아니 지금 순간 이렇게 푸는데. 형님을 그냥 보다는데 종국이 형이면 잠깐만. 이게 열받는다니까. 약간 많이 느끼는 순간 드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세찬이를 데려 나갔어. 석진이 형이나 근데 춥대 그럼 내 여자친구가 해주면 아 진짜 내 여자친구 너무. 진짜 내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재석이 형 형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정말 내 여자친구를 더욱더 사랑해야겠어. 사실 사실 그 정도 상황이면 석진이 형이 내 친구였으면 입 닦아줘도 상관없어. Brothers 러블리. 턱 빠지에 지금 이런거 한번. 팝을 할수록 더우니까. 진짜 진짜. 네버 좋게 더 사랑할 거 같아. 브리티 프리디 큐티. 러블리. 러블리. 큐티 섹시 러블리 긁자 엔정이 큐티 섹시 러블리 야 너무 세련됐다. 와 진짜 너 춤이 너무 세련됐어요. 세련됐어. 느낌이 달라. 다른 사람들 느낌이 달라. 야 오늘 뭐 사고 나겠다 사고 나겠어 이거. 대박이다. 심장 멈춘다 지금. 안녕. 안녕. 찜해줄 남자가 입고에서 전학 온 전소민이라고 해요. 남자구나. 아니 근데 좀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네요. 잘 잘 후려해. 연습을 했나 보다. 너한테 아무것도 웃어주면 안 돼 밝게. 주민아. 웃지마. 야 대박. 웃지마. 야 대박. 웃지마. 나를 죽인 셈이냐. 웃지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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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할게요. 유재석이 좋아 조인성이 좋아? 최모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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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겁하다. 야. 이건 뭐야. 아 그냥 아무나 이기하면 되지. 아 갑자기 최모필은 뭐야. 야.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야 저거 끊어졌다 이제. 빨리 빨리. 반대 반대 그렇지.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야 저거 끊어졌다 이제. 됐어 이제. 빨리 빨리 빨리. 형이 할게. 하하하하. 됐어 이제. 빨리 빨리 빨리. 형이 할게. 하하하하. 아니 죽음이. 형이 할게. 괜찮아 이제 형이 할게. 자 이제 너희 충분히 했으니까. 야 수고했다. 형이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네. 빨리 해야 돼. 날카로운 거나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저. 동네에 좀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왔던데. 아 같은 동네가. 나는 장약이 그렇게 좋더라고.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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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다 되는 질문 하시네. 질문을 못하는데 저 형. 아니 질문이 뭐. 형 질문을 못하는데. 잡아드라 하네. 하나를 내주고 열 개를 가는 거지. 형이랑 같은 동네인데. 형이랑 같은 동네인데. 형이 정말 안 좋더라구.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 그러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 형 자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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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리가! 아! 그럴 리가 없네!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 게임 진짜 못해! 아! 그럴 리가 없네! 아! 그럴 리가 없네! 해명해야 돼! 해명! 해명이 뭔지! 형님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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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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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묶인 놈이네 이거! 야! 근데 가자! 자! 이광석 씨 몇 점 가시겠어요? 천 점 걸겠습니다! 천 점! 네! 오케이! 자! 천 점! 형! 우리가 스톱 할 거야! 네! 어디서! 어디서! 우리 잠깐만! 마! 마라스 1배에서 스톱 해볼까? 0에서! 0! 0! 0! 0! 자! 천 점 갑니다! 잠시만요! 여기 맞죠? 오케이! 네! 가자! 저 손 여기 맞죠? 어! 제가 지금 잘 누르는...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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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무치. 이거 아무치는 못 멈추는 거 같아. 야 네가 시뮬레이션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야 멈춰줘? 저희 엄청 멈췄어요 저희는. 같은 뒷끼리 밀어줘야 돼. 같은 뒷끼리 밀어줘야 돼. 이 친구 거의 무슨 KTX처럼 날아가던데? 안 멈춰줘. 안 멈춰주는 거 같은데? 저희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예. 진짜 보여줬어야지. 자 끝났어 끝났어. 자 석춘이 형 이거 좀 도와요 거기. 그냥 가지 말고. 아 이거 들어야죠.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하 2반이야? 하 2반이야? 정답! 정답! 3 2 1 정답!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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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1 정답! 모기! 간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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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정답! 정답!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간지러워서! 오케이! 내가 너를 왜 못 알아봐. 나 몰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몰랐어 몰랐어. 진짜 드럭커스워면 돼. 드럭커스워면. 얘가 드럭커스워면. 얘가 드럭커스워면. 얘가 드럭커스워면. 형. 형 제가 2만 7천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얼마? 2만 7천 원. 25만 원이라고. 27만 원이 아니라. 2만 7천 원. 27만 원 주시면 진짜. 이거는 이거는 뭐 건방지게 얘기 듣지 말고. 네네. 뭐 나도 내가 땅 파서 장사하고 싶다. 그럼요. 그럼요. 나를 위한 모기춤을 살짝 볼 수 있는. 아니 실은 말고 나도. 아니 그거 아닌데. 하아. 아니 실은 말고. 아니 아니 할게요. 나도 이거 딴 사람한테 투자하고. 엄청 커다. 잘 봤어요. 공연 잘 봤어요. 내가 좀 부탁 좀 할게요. 형 교실은.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어요. 어우. 이분이 운에 대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실력으로 보호해 드릴게요. 이거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그래서 여기 복불복. 그 게임을 위한. 예. 계란이 있죠. 절반은 삶은 거 절반은 날계란입니다. 정확히 세 번에서 세 번 다. 삶은 계란을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마킹이 아니라 순서를 놓으면 돼. 순서를 외우면 돼. 내가 삶은 거 여기다 줬어. 이게 날계란. 날계란이 왜 많지? 세 번에서 세 번 다. 삶은 계란을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표시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알았어요. 저희가 좀 섞어도 되나요? 제가 섞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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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섞어주세요. 그럼요. 확인을 먼저 해봐야지. 우리 그렇게 야배하게 안 합니다. 절반이 날계란이야. 자. 가죠. 세 번 다. 삶은 계란을. 아마 깨뜨릴 겁니다. 이마에 정확하게. 날개랑 바로 나오면. 이거 날개랑 바로 나오면 장사 접어요. 알았죠? 알겠어. 알겠니? 뭔가 부시네요. 자. 이마에다 바로 그냥 치시면 돼요. 삶은 거죠.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돼요. 자. 이마에. 자신감 하죠. 자신감.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어? 오케이. 맞어? 하나. 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자. 오케이. 다음.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이분부터 어려워요. 사실 한 번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삶은 달걀이 네 개. 그리고 날 달걀이 다섯 개 있죠.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가자. 자. 네. 삶은 계란. 하나. 둘. 셋. 오케이.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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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다 삶은 계란. 기가 막히죠? 그러면. 지효가 하고 나서 이광수 씨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 네. 한 번 해봐요. 자. 한 번 더. 한 번만. 자. 자. 나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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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야. 둘. 셋. 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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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진짜로 진짜. 갈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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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